거북권 따윈 없어! 거부.. 라던가 하고 새 지렛대 내가 하나 있을걸? 새 지렛대가? 그쵸 그래서 이거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은 없나요?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나무 두개 요거 세개 오 담배 뻑뻑 피네? 지금 담배 쓰는거냐? 지금? 수제담배 다 줬을텐데 아니구나 안줬구나 하나 핀거 같은데? 3개 그리고 나는 요거 하나 주자 어차피 저게 많거든 내 창고야? 네 으 우 으 으 으 으 으 우 으 으 으 으 으 으 장난처가 나왔으면 아니지 여기 있어야지 오케이 어디가 업그레이드 맛있게 맛있게 빨더라 커피를 먹어요 얘 커피 먹어요 스트레스가 풀리 풀리나? 뭐 이야기는 못하나봐 슬픔일 땐 물 만들고 된거 같은데 시청자 어떻게 병 걸린 노인과 그 노인을 보살피는 효자를 죽일 수가 있는 거죠? 침착나크 너희는 한순간도 스스로를 의심하지 않으면 못되기는 거냐 수시만이 유일한 방법이었다 어차피 추위와 질병에게 죽을 목숨이었으니까 아이 감사합니다 아 술 먹이면 된다고? 뭐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난로 만들면은 여기도 많이 보수했고 여기도 보수했고 난로가 난로가 이거 열여덟개 열여섯개랑 나무 뜬거 같은데? 아니다 요리해놔라 피곤하면 뭐해야돼요? 아 나무는 칸수가 적어서? 그럴까요? 어? 장난쳐? 어? 이게 이게 많이 해주네? 많이 쳐주네? 약총 감사합니다 피곤한 애는 자고 다 피곤하네? 넌 수집하지마 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얘는 방어 얘는 슬프니까 자 그리고 너는 수집 그리고 차고 깎읍시다 그리고 빠루 슬프 거래로 하면은 제가 손해봐요? 뭘 만들어놨는데? 갑자기 불편했음 말하자도 벽 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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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침대에 눕혀놓으면은 낮에 자면은 피로가 풀려요? 아 이쪽으로도 올 수 있었구나 여기는 이제 얼추 다 털었네요 꿀팁 한방약은 치료효율이 쓰레기지만 거래효율은 십사기이다 감사합니다 거래효율이 좋아요 한번 볼게요 다 털은 것 같애 곰인형은 뭔지 모르겠어요 다 털었어 이제 돌아와서 잠 보러와서 일찍 오면 더 많이잖아 나는 그 효과가 피로하면서 그 뭐 변하는게 없어가지고 빠루는 일단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급한 것부터 가져갈게요 커피.. 너 커피 맛이냐? 일단 요거 하나 가져가야되고 뭐 필요했지? 이거 필요했죠? 난로 만들 때 나무도 없었대 남은 거래했었지? 양류 남은 거래했었지? 양류 양류 가면 되나? 아 이거 필터도 칼이라고 칼도 가져가야 되는데 넓히고 싶다 칼을 가져가 타블디스 살인을 하면 무엇이 우리에게 남는거죠? 침루타니스 자원 살인을 하면 여러가지 자원이 생기죠 물은 두개 설치해서 괜찮을 것 같아요 술을 좀 만들어볼까? 애들 술품을 좀 쫓아내게 왜? 총 놓고 왔는데? 아 총 쏴가지고 지켰구나 매우 피곤아 좀 자라 배고픔 아 잠깐만 너는? 날 새느라 피곤하구나 얘 혼자 해야겠네 아이고 먹고 먹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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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돌리고 아 이거 그대로 되네 왜 그러지? 왜 예약했던거 왜 안되? 안되잖아 이거 안되잖아 이거 안되잖아 이거 안되잖아 취재했다고요? 자가 요 상태가 아니었다고요? 아까 요 상태가 아니었다고요? 안되고 안되고 안되기 싫은가봐 져도 됩니다. 그냥 배고픈 상태일 때 먹이면 금세 또 배고파져서는 밥 달라고 징징거립니다. 그 60초랑 비슷하구나? 밥을 못해놨네. 자, 자라. 나 혼자 할게. 난로만 달아났잖아. 난로만 달아났어. 아기들 많네? 아, 나 피곤한데? 아, 나 푸셨니? 아, 배고프니? 통졸이야? 아, 그래. 가, 갈아. 다음에 줄게. 아무래도 먹을게 없어. 아, 주면 멘탈이 좋아져요? 아, 다시 일어나. 아. 아, 계량된다. 아이고. 이거, 이거, 이거 안, 안 떼고 싶은데 어떡해 안 되나? 나 안 떼고 싶은데? 아우씨, 더, 더 들어가네? 야, 괜찮아, 괜찮아 이게 많이 부족하네, 잠시만 자, 뛰어갔어, 뛰어갔어, 시간 없어, 시간 없어 매우 피곤해, 얘는 벌써 자가지고 불 감아 아이고, 다시 한 명이서 할게 많네 술 생산과 거래만 꾸준히 잘해도 식량은 어렵지 않게 해결 가능 아, 그래요? 거래해가지고 술이나 만들어가지고 파는 거죠? 어, 슬픔 없어졌어 파블이, 좀, 유리, 그, 감성적인가봐 계속 슬픔이 있나봐 슬픔 없어졌어 좋았다 얼추, 좀, 자리 잡혀가는데? 응? 좀, 낭비한 거 빼거든? 아, 온도가 좀 많이 올라갔네요 좋습니다 이러면 이제 돌아간다는 거죠? 넘겨도 되겠지? 담배 소비량 3개 우리는 커피가 부족하다 책을 가지고 있어서 다행이다 책도 소모가 되나? 아닌데? 갖고만 있어도 되나? 아... 많이 있을수록 어려울 때 더 좋나보다 이제 요렇게만 해놔도 되죠? 이제 요렇게만 해놔도 되죠? 다시 갑니다 종료 하나만 있어도 돼요 오케이 재밌다, 이건 끄니? 응? 꿀재민인데, 이거? 그리고 얘가 안 피곤하니까 아니, 니가 가라 니가 가니까 너는 자고 너는 너는 방어 너는 수집 차고로 가서 좀 가보자 왜 안 돼? 전투 중인 지역이야? 어? 어? 여기 다 놓고 왔는데? 내 창고인데? 전진기지인데 아, 여기도 못 가네? 위험하다 전투 중인 전투 중인 전투 중인 다시 풀리기도 해요? 어떻게 하냐? 스읍 하나 또 쑤실까? 일단 안전하게 여기로 가죠 안 가져가도 될까요? 어? 얘 멘탈이 약하다며 왜 파블로 쑤시냐고? 파블이 운동선수라서 싸움 잘하는 거 아니야? 아, 이치 별로 못 봤네 여긴 이제 다 털었다 없다 이제 아아 아, 가꿀걸 만능키 가꿀걸 요리사가 멘탈이 좋다며 아, 쇠 지렸대 아, 씨... 아... 부르노가 더 멘탈이 쓰레기라 좋다고요? 오케이 하루 날렸네 인생이 어떻게 계획돼... 한 대로만 됩니까? 그쵸? 배고픔, 배고픔 수고나 일단 자 너는 이거 두 그릇 만들고 잠을 못잤어 자 이게 하나 넣어놓으면은 하나가 이거 하루치 해주네 어? 쥐 잡혔다 아, 이렇게 해서 이게 생산하는구나 식량을 그래서 수거하고 생산하고 수거하고 생산하고 그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재워놓고 낮에 일하고 이렇게 두 개씩 해서 이거 쥐덧도 하나 더 만들고 그러면 이제 식량은 이제 어? 얼추 얼추 된다는 거 아냐 빠르게 움직여야겠네 아저씨 금연한다 그랬을 때부터 구독했는데 벌써 4개월 이내요 오늘 한 대 딱 암흑에 빨아봅시다 수채 담배로 하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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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요? 아유, 감사합니다 고기 얻고 고기 얻고 대충 알겠다 로테이션이 고기 얻고 고기 또 설치하고 쥐덧 이게 쥐덧이 사실 이렇게 농장이야 농장 나는 쥐 역병 뭐 이렇게 훔쳐가는 거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건 줄 알았는데 농장이야 농장 고기 농장 그리고 뭐 만들까 술 이거 제조하는 거 한양 항바, 한방약 뭐 요거 약초공방도 괜찮을 것 같고 응? 우리 슬픔 없잖아 이건 좀 거래용으로 그죠? 술이나 이런 거 혼합기 실내에서 일단 요거부터 요거는 나무가 엄청 드네 실내 정보는 헉? 요거랑 요거 많이 키워야겠다 거래에서 아 근데 이걸 이거 쓰잖아 식물을 받.. 아냐 약초공방을 하잖아 약초공방은 지하실을 사자 어울려 그리고 피곤하지 바이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야 음 우리가 음식 줘가지고 멘탈이 아 그래서 슬픔이 그래서 치료된 거구나 마음씨가 착해서 근데 얘는 불만이 있겠지 아니네 완전 개쓰레기는 아니네요 그리고 요리는 이거 안상가죠? 이거 다 대면 크면 아 알겠습니다 크면 어허 자자자자 자자 담배잎 담배잎 아 담배잎 아 요걸로 만들 수 있구나 요거는 요걸로 아 붕대도 만들 수 있네 아 이렇게 업그레이드 더 푸 좋은 수제 뭐 이런거 만들 수 아닌데 수제는 여기서도 만들 수 있는데 약초 담배가 고급이네 이거에다가 이거에다가 이렇게 해야되니까 다시 또 하나 만들어보자 얼추 돌아가죠 이제 굳이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요런거에도 들어가니까 강화함은 라디오 있고 난로 있고 의자 있고 침대 있고 기타가 없네 일단 그러면 라디오를 듣자 약초가 아 잡초 담배 걸렸다 걸렸다 담배와 토가.. 토바쿠 입은 현재 포그라노에서 파플루션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도시의 소량을 물수 중에 있습니다 계량을 물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값어치가 떨어지겠지? 버려진 물건들을 뒤지고 있습니다 아 기타가 어치가 바이러스 그 이럴 그리 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됐다. 이거 갈 수있다. 배고픔, 배고픔 수집 방어 방어 니가 자 배고플까? 아 전투지역이야 슈퍼로가? 그러면은, 카티아가 가는게 낫겠지? 협상이 좋으니까 수집 방어 내정을 낮에 얘가 해야되니까 여자를 구해달라고? 무기를 꼭 갖고 가라고? 그러면은 정신병자를 데려, 정신병자가 가야겠네 싸워야되면 어 칼 이렇게 아, 파블로 쳐도 상관없어요? 빠루같은 것들은 가져갈까? 그러면은, 얘가 가는게 낫겠네 열두칸이니까 그리고 얘는 수면하고, 얘가 방어하고 아루랑칼이 가겠습니다 군인, 직업이 군인 있으면은 싸움을 되게 잘하나봐 아, 바닥에다 지웠어요? 아, 바닥에다 지웠어요? 아, 바닥에다 지웠어요 또, 차가워야돼 이 사람은 더 반집하는 Meter 어, 미치고 침략 거북권 따윈 없어 거북... 쑤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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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없어? 쑤셔 어디갔어? 여자 거북숭 꼬마 꼬마 아가씨 다 숨는거구나 쑤셔 아... 쑤셔 또 총알이입 오우시 unmistak 조공 좋은데 이제 다 넣어져 총알 도 Vishay 총알 도stan 바론을 넣고 칼을 넣어 누구도 쑤셨을 나쁜놈이라서 멘탈이 괜찮은 것 같아 상처가 좀 입었네 상처 약을 좀 넣어야겠네 막 달려도 될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이어먹는 거냐 와.. 들어갔네 여기다 모아두자 여기다 모아두자 밑집에도 아니.. 막기 전 금지 구역은 안풀리나봐 2부에서 계속됩니다. 아 진짜 준비해 시간이 이제 얼마 없거든요 일단 가죠 다 놓고 일단 칼 아 총 총 용서 요거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터바콩 칼 두개있잖아 나 칼 나무도 부족한데 일단 이렇게 가죠 무기식량의약품재료 그래요? 전 재료가 지금 너무 부족한데 만들어야 될게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가진